아빠, 아빠! 앉아. 맛있다. 맛있게. 맛있겠다. 건운도 먹어. 음, 맛있다. 진호도 잘 먹어. 파스타도 잘 먹어. 이제 면도 먹는구나. 밥도 시켰어? 근데 밥은 알았어, 아빠가. 아유, 근데 못 보고 있어, 못 보고 있어. 이게 뭐냐면 너네가 좋아하는 빼로 마시멜로. 아, 이게 뭐야? 마시멜로 구워주는 거예요? 마시멜로. 마시멜로. 이렇게. 마시멜로는 불로 굽는 게 아니고 열로 구워야 돼. 됐다, 됐다, 됐다. 아유, 실패. 안 먹어? 이것도 안 먹어? 우리 나은이가 찾기 해가지고. 나은아, 한 달 동안 너네 못 보잖아. 주어 오빠가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때문에 한 달 동안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억나는 추억이나 장소 같은 거 있어? 아기 때. 아기 때. 아기 때. 아빠에서도 쇼핑했어. 그쵸? 왜? 나은이 학생이 좀 도와줄래요? 나오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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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은이는 저때도 한결같이 아빠 바닥이었죠? 맞아요. 나은아, 이거 아빠 집에서 많이 입었지? 마마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아빠 생일 때 마마가 이거 선물 준 거야, 아빠한테.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빠 하라고 엄마가 이거 선물 줬나봐. 예지몬 같은 예지티인가요? 네, 의미가 있는 티셔츠였네요. 나은아, 그게 뭐야? 아, 서프라이즈야. 서프라이즈? 여기 눌러봐, 여기 눌러봐. 윽가지. 눌러봐. 넌. 눌려봐. 눌러봐. 응. 일로와. 요리가 잘 지고 있다. 있어? 이건 뭐야? 트로피. 아, 아빠 트로피 주는 거야? 야은이한테 반드폰 쓰고니ола. 우승 트로피! 아빠 사랑해. 다치지 마. 아빠 사랑해. 아빠 가서 잘하고 올게. 아빠. 이렇게 사랑감 지난 응원이랑.